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을만한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를 제가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올게요. 이 교재를 만드는데 제가 교수님들 교과서를 참조하다 보니까 각각의 교과서의 장단점들을 제가 잘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꼭 이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 교재를 보시다가 명쾌하게 개념들을 잡고 싶을 때 참고하면 좋은 교수님들 교과서들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제가 교과서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참조했던 교재가 김학성 교수님 헌법학 원론, 성락인 교수님 헌법학, 권영성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헌법교수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최근에는 책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2010년판이 가장 최근판인데 이 책도 개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또 많이 참고했고 그다음에 한량대 양도원 교수님 교과서는 판례 소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연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헌정사 부분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헌정사 부분은 이 책을 발췌 요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대 김하열 교수님 교과서랑 장영수 교수님 교과서도 굉장히 좋아요. 문장들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많은 책들을 어떻게 봐요. 그렇게 해서 뭐 한두 권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잘 풀어져 있는 책이 제 판단이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그 어떤 제도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헌법 어떤 논문이라든지 교과서들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또 성나균 교수님의 이 헌법학 책이죠. 그다음에 이 책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추천을 하라고 하면 이 두 권을 추천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만약에 자기가 보고 계신 교재에서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으면 저렇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와 관련돼서는 2018년 6월에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판례가 가장 중요하죠. 그거는 지금부터 기출문제가 오늘 이따 다뤄볼 건데 많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먼저 양심의 자유의 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양심이란 게 뭔가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개념과 관련해야 양심이란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자 이게 양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자유라 함은 인간의 존엄과 같이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일단 자유로이 형성하고 만든다는 얘기죠.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자 이 개념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서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의의를 봤어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여 제헌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함께 규정했는데 3공헌법 때 분리됐다.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양심의 자유와 관련돼서 커다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5개 지문을 구성할 때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체 양심의 자유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의 소리 이 법인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는 아까 양심의 개념 봤었죠. 양심의 자유의 의의에서 봤었죠. 그래서 형성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누는데 양심 실현의 자유는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와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양심 형성의 자유 이건 이제 뒤쪽에서 종교의 자유에서 또 뭐 그 신앙의 자유 뭐 그런 것처럼 형성의 자유는 이제 내면의 자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 형성의 자유란 외부로 또 어떤 관심이나 압력 강제를 받지 않냐고 양심을 형성하고 내적으로 양심 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 이런 거는 외부적으로 제한을 가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양심 실현의 자유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 실현은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하고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럼 뭐냐 인간의 내면 세계의 형성 일단 저기서 형성된 양심을 표명하지 않거나 소극적이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거나 일단 아니하거나 안거나 이런 게 소극적 개념인 거예요. 아니할 자유 그래서 양심 표명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침묵의 자유 언어를 통해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거고 추지의 금지 일정한 행동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예를 들어 십자가 밟기 뭐 이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작위한 양심 실현의 자유인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돼 양심적 병역 허브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 중에 한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는 내면 세계에서 형성된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거나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말한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양심의 자유의 제한이 이제 그럼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느냐 아니면 제한이 될 수가 있느냐 양심 형성의 자유하고 양심 실현의 자유를 구분해서 이제 양심 형성의 내심에 머무는 은은 법률로 제한할 수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그냥 내심에 머무는 은은 근데 실현의 자유는 외부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기본권이나 헌법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아까 양심 개념 보신 거고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판례를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헌법 불합치 판결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걸 머리에 기억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병역종류조항을 기억을 해두세요. 병역 그 병역종류조항 자 병역처벌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요. 이건 뒤에서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병역종류조항에 현역 보충역 예비역 하면서 다섯 가지를 규정했는데 거기에 대체복무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복무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위헌하기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대체복무죄를 규정하게 않았기 때문에 진정입법이 부작이냐 라고 이제 그게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입법자가 병역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죄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라는 부진정입법 부작이라고 본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복무죄를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 부작이를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는 거예요. 부진정입법 부작이를 다투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진정입법 부작이라 해서 틀리게 지문을 부정했고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과 관련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을 자유. 아까 봤죠? 그게 다시 부작이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을 자유. 부작이한 양심실현을 제한. 제한되는 기본권. 이렇게 물어요. 다양하게. 헌법 불합치됐다라는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에서 다양하게 물어요.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상충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 봐서 입법자는 두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게 조화점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 이걸 무슨 해석이래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죠? 병역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굴력 다섯 가지로 규정하면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투는 거예요. 병역 처벌조항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병역 종류조항은 병역 부담의 형평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확보, 효율적으로 배고남으로써 국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일단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는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종전에는 적합한 수단이 아니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나왔다. 그래서 그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까지는 인정했지만 심의의 최소성하고 법의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돼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병역 종류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병역들은 모두 잘 보세요. 군사훈련이죠. 군사훈련은 뭐예요. 총을 들어서 적을 사살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돼서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는 그 십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지켜야겠다는 어떤 양심의 자유하고 군사훈련에서 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훈련을 통해 그 적을 사살해야 된다는 그 살인 그 규정이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그러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떻게 판단했냐면 치매의 최소성 판단에서 대체복무자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역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사람도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대체복무자를 도입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대체복무자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규정한 병역 종류 조항은 치매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서 치매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병역 종류 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에 그들의 양심과 충돌 그 다음에 치매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본문 내용에서 이렇게 지문을 가져와서 지문을 구성해요.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근데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거에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19년 법행 19 입시 계속 출제가 되는거에요. 2020년대에 계속 출제가 될거에요. 그 다음에 계속 봤죠. 우리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지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 보시면 병역법 88조를 일단 보세요. 병역법 88조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소집일에 기간이라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 88조에 있는데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잘 보세요. 대체복무자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의 입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서 발생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 병역을 거부를 하는데 그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다 그거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서 처벌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처벌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을 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번엔 양심의 자료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거에요. 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 되려면 처벌 조항 자체만으로 너무 처벌이 막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처벌 조항 자체 이런 어떤 과한 처벌이든 이런게 있어야 그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거지 이 규정에서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대체복무죄를 규정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정당한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따로 정리했는데 양심적 병역 정류 조항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시했지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시험에 나는거에요. 처벌 조항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거 까딱하면 틀리기 쉽죠. 그래서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 병역 종료 조항인지 처벌 조항인지 이렇게 이렇게 딱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돼요. 그 다음에 헌법 불합시 결정을 내렸는데 왜 그랬냐면 단순위원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일체의 병역 업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고 입법자는 심사 방법이라든지 복무 분야라든지 특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복무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현재 얘기되는게 1.5배에서 2배의 기간을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들을 어떻게 설정한지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겠죠. 그래서 헌법 불합시 결정을 하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단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위원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법문에서 그냥 나와서 지문을 구성했어요. 입법자는 뭐 그 복무 기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입법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 불합시 결정을 선고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헌법 불합시 결정 이후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정당한 사유에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 부재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쭉 그런 얘기를 써 놓고 어 뭐 아까 양심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와 헌법 39조의 국방의 우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 그러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서 이제는 무죄 판결을 낼 수 있다. 요거까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종전에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종전엔 그랬는데 2018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줬고 그 다음에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1항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제대에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그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이제 다 이해하시는 좀 띄게 되는 거예요. 이상 양심의 자유를 살펴봤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살펴봤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